안녕하세요. 혜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. 자, 의지의 히어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5189전까지 갔거든요?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법사님을 못 구했습니다. 아, 이게 보스를 안 깨우고 그냥 지옥 구간으로 넘어가가지고 위저드를 못 구한 걸로 처리가 됐어요. 자, 여기서는 에픽 상자 한번 까보고요. 아, 또 산타야? 산타 오지게 나오네. 자, 오늘은 또 그래서 구출을 못한 마법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보자고요. 호잇, 플레일, 호잇, 호잇, 호잇. 그렇지, 메테오로 싹 뻥 처리해주고 아, 이게 그거 검이 있잖아요. 10레벨이 되면은 엄청 커지더라고. 다른 거는 다 말랩 찍어봤는데 제가 검은 아직 말랩 못 찍어봤거든요? 아야야야야 어디가! 자, 120점 무난하게 왔습니다. 자, 짚고 넘어가고 아, 그런데 무기 수급이 너무 안 된다, 이건 판은. 아, 너무 그리고 레벨이 골고루 올라가고 있어요. 이러면 한 200점부터 살짝씩 빡세지기 시작하거든요? 내려와! 짜식아 인마! 짜식이! 오케이, 지옥! 헉! 아, 레벨이 다 왜이래! 왜 3, 3, 3, 3이야! 넘어가고 찹찹찹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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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톡톡톡! 넘어가고 톡톡톡톡톡톡! 달려! 아, 안전하게 두 개만 먹겠습니다. 자, 투창 4레벨? 아, 이번 판에 진짜 검 10레벨까지 만들어보고 싶어요. 보스 내려와! 스킬 한번 써주고 빠바바바밤 빠빠라바라바밤 오케이, 오케이. 어, 6레벨 검이다. 펑펑! 썰어버리앗! 빠빠빠빠빠! 나이스! 한 번 더 들어갑시다. 집중해서 지옥구간 들어갑니다. 자, 이번에는 꼭 위에자드 구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또 저기서 버티고 있네. 흐으으음! 그렇지, 이거는 밑에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은 넘어가야하네요! 쏴 atmos. 아니! 뭐 하노기 형! 워어! 워어! 하아! 다 와서 죽네 이거.. 하아! 꼭 이렇게 마지막에 방심해가지고 화를 불러일으킵니다. 검으로 팹니다 이거는. 딸아라라라라라라! 딸아라라라라! 나이스! 오.. 7레벨 검... 거의 이제 뭐 불방망이에 가까워졌어요. 스킬로 한번 날려버리죠. 걔는 좀 성가시거든, 좀. 슉! 하하하하. 그렇지, 이제 떨어지고. 얘네 그냥 떨어뜨린 다음에 보내요. 나이스. 투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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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창. 투창, 투창. 오오. 오오오. 오오오오. 저거, 그렇지. 건드려서 터뜨려주고. 500점. 500점 보수를 잡아야 밀저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부활 썼어요. 아, 얘, 얘 맞춰야 돼. 맞춰서 날려버리자. 검으로 잡을까요, 그냥? 호호. 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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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. 봐봐봐봐. 메트로스톰. 나이스. 오오오. 8레벨 검. 크기봐. 이거 10레벨이면 도대체 어느정도 커지는겨. 펑, 펑, 펑. 그렇지. 역시 폭탄이 열일을 해주는겨구나. 베어버려. 싹 다 베어버려. 털어버리고. 날려버려. 아음. 야알라알라알라알라. 호호. 자, 이제 보스 왔어요. 좋아요. 이 놈만 잡으면 위저드 97입니다. 제발. 어. 아, 이럴수가. 이거 스킬 써서 그냥 날려버립시다. 오케이. 야, 이번엔 진짜 보스일 것 같아요. 아아. 500점 보스. 스킬. 이번에는 검으로 잡을게요. 8레벨 검. 불빠따와 함께합니다. 내려와우. 내려와, 이 자식아. 따다따. 스킬 써주고. 스킬 x3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etiります. 어? 왜 이렇게 안 죽어? 오케이! 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와, 진짜 위험했다. 어, 위저드? 오오 Applause 우리 위저드는 구출하는데.. 성공했습니다! 와아. 힘들었다 진짜 이제 최고 기록 또 갱신 해 봅시다 제가 589점까지 찍었는데 오케이 검 9레벨 크기 봐봐 미쳤다 오이샤 오이샤 썰어 저렴 자 그래도 이렇게 해서 모든 동료를 구출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위저드까지 구출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렇다면 이왕 구했으니까 위저드로 한번 가봅시다 너의 실력을 보여줘 마법사 위에서는 메테오가 떨어지고 앞에서는 파이어벌로 마법사가 날리고요 이번에는 장룡이 몇 마리야? 네 마리네요 미쳤네 와아 거의 무슨 뭐 RPG하는 기분이네요 이거 아이 무기상자 못먹었다 정룡들이 알아서 다 잡아줘요 개꿀이야 좋아요 뿅뿅뿅 잡아주고 나이스 호잇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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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400점까지 무난하게 왔습니다 정룡들이 아주 하드캐리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오이 샤샤샤샤샤 그렇지 미쳤다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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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후반에 전원도 위험하다는게 저런 의미였구나 이게 아 저렇게 밀쳐서 죽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아 이번엔 플레일로 스킬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어우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어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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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 어 굳이 안싸워줘도 되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정룡 네 마리들이 하드캐리 해주고 있어 이거 자 더 일해라 열일좀 해라 허잇 허잇 아.. 이게 안 맞아? 검으로다가 위저드 가볍게 구출을 해버렸습니다.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누르면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하.. 천점 한 번 누려봐야죠. 오케이 좀 더 연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! ada.. idk